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아로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는 분들이 아로니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분들이 왜 아로니아를 농산물로 선택을 했느냐. 이러니까 두 가지 이유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로니아를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로니아 효능 이래서 검색을 해보면 무지 좋은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마치 먹으면 만병통치약처럼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그분들이 아로니아를 농산물로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로니아 재배하는 걸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아로니아는 아무 때나 놔둬도 농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언덕지인데 놔둬도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척박한 땅에 놔둬도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하여간 아무 땅 같은 데 거의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씨, 온도 이런 데도 아로니아는 거의 부여를 받지 않죠. 그리고 또 아로니아는 거의 병충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칠 필요도 없는 거죠. 굳이 있다고 그러면 옆에 잡초 같은 거 이 정도나 아로니아 농사에 방해가 될지 몰라도 나머지는 전혀 그런 방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농장주, 시골에 기능하시는 분들이 난 농사 잘 못해 이런 분들이 아로니아 농사를 많이 선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재배하기 쉽고 그리고 또 효과 좋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약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배하기 좋고 그리고 효과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아로니아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1kg, 2만 원, 3만 원 이렇게까지 했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도 그렇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농산물이든 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다운이 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서 오히려 인건비, 그 아로니아를 딴 인건비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석출을 했죠. 그래서 아로니아가 좋기는 좋은데 너무 많은 분들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가격 폭락으로 지금은 매력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로니아 나무를 밴다든지 또 다른 작물로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또 돈이 들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로니아 농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여러분들이 다르게 가공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아로니아를 가공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로니아를 건조를 시킨 거죠. 보통 시골에 가면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에는 여러 가지 농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정부기관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걸 농민들한테 거의 무상으로 대여도 해주고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아로니아를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또 슈퍼가니까 또 유기농 아로니아다 이래 가지고 이걸 동결 건조를 했습니다. 그냥 이걸 건조해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동결 건조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온도로 건조를 해버리는 아주 낮은 온도로 얽아 가지고 그걸 건조하는 방법이죠. 동결 건조 기계 여러분들이 가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조금 쓸만한 것은 10억, 20억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또 조그만한 것, 얇은 것, 이런 것도 2억, 3억 이렇게 합니다. 동결 건조 기계는. 그래서 보통 이런 조금 큰 농업기술지원센터는 동결 건조 기계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아로니아는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또 저장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생물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놔두고 싶시오. 아무리 좋은 창고에 놔두더라도 한 달 정도 있으면 위에 곰팡이가 핍니다. 하얀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는 사람한테 전혀 무의하기 때문에 나쁠 건 없습니다만 곰팡이 피고 밑에 물 찔찔 생기고 하면 여러분 가슴이 타죠. 또 그걸 얻어버리며 그 많은 물량을 갖다가 10톤, 20톤을 어떻게 얻을 겁니까? 또 그걸 창고에 놔둔다고 하면 그 창고 비용이 또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아무리 놔둔다고 해도 또 내년에 또 다른 아로니아가 나기 때문에 1년 안에 여러분이 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말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결 건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얻기도 하고 그다음에 액기스를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팔려고 대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안 팔리죠.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 벙벙 팔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로니아를 동결, 분말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근조해가지고 분말을 만들어버리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로니아를 한번 씹어보십시오. 맛이 어떻습니까? 무지 떳습니다. 굉장히 떨봐요. 떨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할 정도로 아로니아는 맛이 굉장히 떨봐요. 그러니까 분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먹어도 맛이 별로입니다. 맛이 그래서 잘 안 팔려요. 그러면 이 분말을 어떻게 먹느냐? 예를 들어 맛있는 주스라든지 과일 같은 데 이걸 다 가지고 이렇게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떨분 맛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말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두 번째, 아로니아 청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로니아 청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청이라는 거는 설탕을 막 때려 붓는 거죠. 청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설탕 많이 부으면 돼요. 설탕 적게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하얀 곰팡이가 피게 되죠. 막 이렇게 부글부글 피워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뒤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죠. 그러면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설탕 때려 부으면 돼요. 그러면 설탕을 막 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사갑니까? 안 사갑니다. 설탕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설탕물 이러면 조금 듣기가 못합니다. 설탕 시럽 조금 낫네요. 그래서 설탕 시럽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으로 절어놓은 아로니아 청 먹지 않습니다. 설탕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리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설탕이라고 하면 기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청도 별로 매력이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까 동결 건조를 하면 저온에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좋다 어쩌다 하는데 그 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로니아의 떫은 맛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아로니아를 이렇게 중탕을 합니다. 중탕을 해가지고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먹는데 액기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셔보십시오. 정신없습니다. 맛이 뜰봐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맛있는 과일하고 아로니아하고 섞어가지고 만들면 이거 뭐 족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좋다는 것은 대부분 아는데 이 과일, 저 과일, 오만 것 때문에 다 섞어버리면 족보가 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아로니아 농장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해법은 그렇고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입니다. 이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째, 아로니아 청을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설탕을 적게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 40%, 많이 넣어봤자 40%. 그런데 아로니아 청 만드는데 아로니아 10kg, 설탕 10kg. 그러면 설탕 시럽이 되는 거죠. 1대 1로 하니까 설탕 시럽이 됩니다. 그런데 아로니아 한 10kg에 설탕 한 4kg 정도. 그러면 이거는 시럽이 아니죠. 왜냐하면 설탕을 어느 정도 넣어야지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아로니아 10kg에 설탕 4kg을 넣으면 아까처럼 곰팡이 피고 날리고시지 않나느냐. 그런데 안 납니다. 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면 안 납니다. 이게 발효 종자균이죠. 그리고 이게 발효 종자균입니다. 이거는 조금 비싼 거고 조금 비싼 거고 많이 비싼 거고 이거는 조금 대중적으로 되게 싼 겁니다. 그래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면 아로니아 청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은 설탕을 적게 사용을 해도 전혀 상하거나 뭉그러지거나 이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청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서 장기간 팔고 싶다고 그러면 일단 설탕을 적게 써야 되고 설탕을 적게 쓰게 되면 분명히 상합니다. 설탕을 조개밖에 안 넣으면 상하게 되죠. 그럼 그 상하는 걸 막고 발효를 잘 하려고 하면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상한다는 것은 부패균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균이 활성화되는 걸 막으려고 하면 좋은 유익균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유익균들이 많이 있으면 부패균들이 안에서 활성화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과청이에요. 사과청 설탕 40%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에다가 사과 10kg 같으면 설탕 한 4kg 정도 40% 사용을 했는데 발효 종자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청을 뽑으면 이렇게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데 달지 않습니다. 사과의 향, 사과의 맛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도 약간의 당은 사용을 하죠. 이 청 가지고 했었을 때 설탕을 갖다가 일대일로 넣은 것보다는 이 정도 넣어가지고 했었을 때 음식 맛을 훨씬 더 감미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설탕을 무조건 40% 이하로 사용을 해야지 고객들이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설탕 일대일로 넣어가지고는 일단은 그 설탕물에 질려가지고 먹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아로니아 식초, 아로니아 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로니아를 발효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만 발효를 하더라도 물론 아로니아 술을 만들려고 하면 설탕 농도를 훨씬 더 낮게 해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아로니아 자체가 벌써 당도가 16브릭스 이상입니다. 아로니아는 뜰분 맛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로니아는 굉장히 단 그런 열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로니아 자체에서 당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설탕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둡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20에서 24브릭스 정도만 맞춰주면 알코올 발효가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고 농도라 자세한 그거는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들이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로니아를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 달 정도만 하면 약간 이제 술 맛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로니아는 굉장히 뜰분 과일이라고 뜰분 열매라고 그랬는데 술로 진행될 때 그 발효 과정에서 아로니아는 굉장히 달콤한, 새콤한 게 아니고 달콤한 열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로니아가 이렇게 맛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 과정에서 아로니아는 아주 매혹적이고 달콤한 맛으로 바뀐다. 그 첫 번째 발효 과정이 발효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만 해도 아로니아술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알콜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조금 술이 익어야 됩니다. 익어야지 뭔가 좀 술의 아주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 한 달만 해도 술은 되지만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계속 놔두게 되면 술이 잘 익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아로니아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따라가지고 아로니아술로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이제 좀 시원한 데 있잖아요. 시원한 데 딱딱 뚜껑을 닫아가지고 놔둡니다. 놔두고 저녁에 이제 반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다만술은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홀쩍홀쩍 먹다 보면 뭐 막 그냥 취하죠. 그래서 다만술 만만해 보고 맛있다고 여러분들이 만만해 보고 마시다 보면 뒤에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한 잔 내지 두 잔 정도 반주 정도가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술로 드셔도 되고. 두 번째 이제 술이 되고 난 뒤에 일단은 술이 돼야 됩니다.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초산발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면포로 해가지고 이제 뚜껑 바꾸고 뭐 어쩌고 저 제가 면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마귀를 바꿔가지고 이제 초산발효를 진행을 하는 거죠. 초산발효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 더 이제 초산발효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아주 기가차게 좋은 아로니아 발효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까지 만드는 데 맛있는 술까지 만드는 데는 한 6개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맛있는 식초를 만드는 데는 또 6개월 그러면 도합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난 막 금방 발효해가지고 먹고 싶어. 그러면 아까 청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청을 만들 때는 설탕도 술은 한 40%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술을 만들 때는 20% 익스 그러니까 설탕을 20% 이상 쓸 필요도 없어요.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식초를 나 만들고 싶어. 또 설탕은 더 이제 낮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당도를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 따라가지고 아로니아 청도 되고 아로니아 술도 되고 또 아로니아 식초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을 적게 사용한 청으로 만들어 놓으면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아주 맛있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기가차게 맛있는 아로니아 술이 되죠. 뜰분 술이 아니고 달콤하고 맥적인 술이 됩니다. 그리고 식초로 만들어 놓으면 뜨끈해 줍니다. 아로니아는 식초가 잘 안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아로니아의 그 향균력 아까 아로니아의 효과 효능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 지목은 아로니아는 향염 작용을 한다 그럽니다. 이제 사람 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불량 음식도 먹고 망가 때망가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 몸에 염증 물질이 많이 생겨요. 그럼 아로니아를 드시게 되면 그 염증 물질들이 많이 없어진다. 이렇게 인터넷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어색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은 하기 싫습니다마는 인터넷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염을 없애는 게 뭡니까? 아로니아의 작용이다. 그래서 아로니아를 먹으면 몸에 염증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어쩌고쩌고쩌고 이러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아로니아 식초를 되게 많이 먹어요. 이거는 이제 벌써 다 먹었습니다. 이거 이제 포도주 병인데 여기다가 아로니아 담아가지고 여기다 아로니아 적혀 있죠. 아로니아 담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 먹는데 제가 이거 한 병 정도 먹는데 한 일주일 안 걸립니다. 무지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탱실탱실 해가지고 몸이 건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로니아는 이거는 식초예요. 식초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믹스기로 막 할 때 식초 가지고 간을 하거든요. 간을 해가지고 먹고 이러니까 뭐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초로도 만들고 술로도 만들고 그리고 청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가공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있어지죠. 아로니아 식초 1년 된 거하고 아로니아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1년 된 거하고 나 식초 만들었는데 이거 2년 된 거야. 이거 3년 된 거야. 심지어 5년 된 거야.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초는 묵을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흑초 있죠? 흑초. 그거 원래 현미식초입니다. 현미 가지고 식초를 만드니까 처음에는 노루물이 한데 그 다음에 되니까 약간 갈색이 생겨요. 그 다음 되니까 흑갈색이 생겨요. 그 다음 되니까 조금 더 까매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년째 딱 되니까 새까맣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흑초 이럽니다. 흑초. 왜? 처음에는 노루물이 했는데 6년 지나고 나니까 까맣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흑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미식초도 6년이 지나고 나니까 흑초가 되면서 그 흑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와 사람 몸에 좋은 게 이렇게 많아. 그래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일본의 흑초가. 여러분들 발사믹 식초 있죠?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는 25년 된 겁니다. 25년. 25년 동안 원래 발사믹 식초가 포도식초잖아요. 포도가 식초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억수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한 해 묶고 두 해 묶고 3년, 4년, 5년 이래가지고 25년 묶고 나니까 발사믹 식초처럼 된 겁니다. 발사믹 식초 먹을 때 어떻게 먹죠? 그래서 뼈가리 눈물만큼 줍니다. 거기다가 올리브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찍어가지고 먹고 그러죠. 저도 파스타라든지 이것저것 먹을 때 발사믹 식초. 뼈가리 눈물만큼 줘요. 주면 벌벌 떨면서 그거 한번 찍어 먹습니다. 발사믹 식초 25년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니아 식초를 만들어가지고 막 오래 만들어서 내가 당장 내년에 팔아야겠다. 당연히 돈은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로니아가 왜 그 좋은 아로니아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5만 대만 사람이 다 아로니아 농사를 하니까 생산이 많아지고 쓰는 사람들은 적고 가공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설탕 때리분 넣고 건조하고 있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단계로밖에 가공을 하지 않으니까 대량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만때만 사람들이 다 식초 만들면 아로니아 식초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왜?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럼 지금 만약에 아로니아 발효식초를 5년 저장한 거 5년 동안 발효시킨 거 그게 있다고 하면 그 가치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아로니아 발효식초를 순수 아로니아만 가지고 성공시킨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 균밖에 없습니다. 이 유인균, 유익한 인체균, 이 균이 워낙 야무지고 튼튼하고 실하다 보니까 이 애가 아로니아의 향균력을 이겨낸 거예요. 아로니아의 향균력을 이겨내다 보니까 발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비실비실 거리는 균들 넣어놓으면 아로니아의 향균, 균에 저항하는 그 힘 때문에 다 돌아가십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이거 실험하면서 아니 이 균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현미경 보니까 나옵니다. 딱 발효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현미경을 보니까 균들이 다 돌아가시고 딩딩딩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었을 때 균들이 안 죽고 말똥말똥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발효를 하는 그 시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발효했다. 균이 발효한 거죠. 단, 이 균이 향균, 균에 저항하는 아로니아에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야무지고 실실하게, 탱실탱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순수 아로니아만 가지고 어떤 분들은 사과를 발효를 해버립니다. 사과를 발효해가지고 사과나 이런 당류가 있는 그런 과일류들은 식초가 금방 되죠. 빨리 됩니다. 그런 걸 발효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로니아를 넣어가지고 2차 발효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과 발효식초도 아니고 아로니아 발효식초도 아니고 사과는 발효하기가 쉽죠. 식초 되기가 쉬워요. 쉽다 보니까 그거에다가 아로니아를 넣어가지고 사과 찔끔 아로니아 발효식초를 만들어가지고 아로니아 식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끔찍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로니아 열매에다가 마트에서 파는 식초 부어가지고 한 보름 있다가 불구구구를 하면 그걸 아로니아 발효식초다. 이런 말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게 어떻게 아로니아 발효식초입니까? 아로니아를 식초의 우린 식초죠. 아로니아 우린 식초 이러면 맞는 거죠. 아로니아 발효식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로니아는 발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로니아의 향균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향균, 균에 저항하는 그것 때문에 아로니아를 먹으면 사람 몸에 염증을 없앤다 그거예요. 이 염증도 일종의 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로니아가 좋다.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맛이 좀 덜고 그리고 아로니아 많이 먹어보십시오. 소화 안 됩니다. 소화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로니아가 소비가 많이 안 돼요. 그런데 발효 과정에서 설탕을 적게 쓰면 아주 맛있는 청이 됩니다. 달콤, 달콤합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술을 만들어 놓으면 하여 매일 먹습니다. 맛있어. 아로니아 발효식초 만들면 그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농장주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 하면서 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해가지고 내가 청도 한번 만들어 보고 술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식초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좋으면 올해 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담으십시오. 제가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42개 대리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담당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 촬영을 하는데 옷이 헌뻑 찢어졌습니다. 땀이 나가지고. 여기 조명이 되게 많다 보니까 헌조명이 찜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